민선출기의 출범을 맞아 자치국 구청장들이 내걸었던 공약,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한 곳, 그리고 정당도 바뀐 곳, 중구와 중랑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구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구청장이 새롭게 중구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전략공천 잡음도 있었지만, 과반이 넘는 민심으로 당선됐죠. 서구 청장은 권역별 특화 발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세훈상각권, 을지충무퇴교로권, 남산권 등 6개 권역으로 각 권역별로 청년 창업 공간이나 인쇄, 조명특화산업, 행정복합타운, 주거지 등의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내세운 건 교육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학교 지원금을 1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양질의 중학교 신설과 명문고 육성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7대 도시 혁신도 내세웠는데, 1조 이상 매출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 혁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중구의 서부권은 특화산업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로, 신당동과 약수동, 황학동 등 동북원역은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한다는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전 구청장이 추진해온 박정희 공원으로 논란이 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은 수정이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자유한국당 구청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으로 바뀐 곳이죠. 류경기 신임 중랑구청장입니다. 류 구청장의 공약은 주로 중랑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첨단 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건강, 의료 산업을 유치하고 패션 봉제 산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망우역과 상봉역을 철도와 버스, 통합 환승터미널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보관도 내놓았습니다. 교육 만족도가 가장 낮은 중랑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중랑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공공도서관 20곳 확충, 교육지원 경비 2배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강화도 류 구청장의 주요 공약입니다. 경로당 지원, 장애인과 여성, 이주민,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세웠고, 임기 내에 면목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 류경기 구청장은 박원순 시장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완수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행정 경험이 중랑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진보 깃발을 꽂은 중구와 중랑구 신임 구청장들의 공약 살펴봤습니다. 민선 7기 자치구별 공약, 내일 이 시간은 당은 같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한 광진과 성북, 노원, 마포, 금천구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